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농장 꿀팁이 있다면? 농장 꿀팁? 항상 막걸리를 마시고 와라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요?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너무 보람차고 꿈을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했던 선행이 있다면? 없었어요 오늘 처음 뭔가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요? 너무 좋죠 오늘 몇일 일어났어요? 일곱시 10분? 일어나서 뭐했어요? 일어나서 이빨만 닦고 나왔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빨도 안 닦고 나온 사람 있나? 과선 어때요? 여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깝고 일단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최근에 했던 선행이 있다면? 할머니 술에 밀어드린 거? 거짓말 아니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오늘 5시 반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공사활동 하려고요 기쁘죠? 아 기쁩니다 최근에 한 선행이 있다면?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 집 앞에 데려다 드리기 오늘 BPM 오늘 BPM이요? 130? 왜? 재밌는데 힘듭니다 오늘 날씨 어떠세요? 유튜브인가요? 날씨가 일하기 딱 좋네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6시요 아드님 어디 가셨어요? 집에 있어요 그냥 아드님 자랑 한 번 미리 좀 해주세요 대박 내가 뜬 거 없어요? 아드님 자랑이요? 응균에서 드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 잘 치는 거 같더라고요 응균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좋을 때다 부럽다 나도 서른이고 싶다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 가장 최근에 오면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늘 몇 시 일어나셨어요? 아 나? 몰라 난 쉬고 싶어 몇 시 일어나셨어요? 6시 반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죠? 누가 봉사 가자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마음 가짐 자세 막상 재밌네요 하니까 오늘 날씨 어떠세요? 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오늘 몇 시 일어나셨어요? 6시 아침 뭐 드셨어요? 아 계란 삶은 계란 두 개 먹었어요 요즘 식단을 하고 계시다는 그 썰이 있는데 누가 내가? 그럴 리가 오늘 뱉다시는 거 어떠세요? 뭐 끌려와서 억지로 하는 거 치곤 재밌네요 최근에 한 선행이 있다면? 이거 잘라야 되니까 집중하기 좀 비켜줄래요?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 아이유의 블루밍 한 소절? 왜 이리일까? 이거 뭐 해? 인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디니티의 밤이네. 글쎄입니다. 짧게 잔 것 같은데요. 재미있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화창했습니다. 아직 마음 안 했는데. 건전고무신 OST. 최근에 했던 선행위에요? 앞길을 막은 차에게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20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너무 감사드리죠. 내년에는 갯벌 같이 가주실 것 같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무너지지 않고 체계가 갖춰진 인디니티 스튜디오 보고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